자, 융윤지 선수의 복식 기록이 달라졌어요. 4승 5패. 옆 돌리기. 천천히 J목 쪽으로 착상 갑니다. 포지션까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네요. 2대0. 이제 융윤지 선수의 실력이 이제 제대로 좀 발휘되는 느낌을 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 오늘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용혜연지. 오, 제대로 갔어요. 갑니다. 들어가서. 브라브예요. 뱅크샷 특정.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피스 샴푸 프라닥 선수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은 첫 세트에 김인권, 임성균이라는 새롭게 합류한 두 선수가 첫 테이프를 잘 끊었단 말이에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경기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혜연지 선수는 익스테이션까지 지금 장착했죠. 네. 좋아요. 들어갔어요. 용혜연지. 약간 얇게 맞으면서 길게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끝에 걸쳐줍니다. 용혜연지 선수도 깜짝 놀랐어요. 용혜연지 선수의 연속 뱅크샷 특정. 중업을 불꾼줍니다. 바로 저렇게 득점이 되고 나면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 같은 거 표현하는 거 좋아요. 용혜연지. 너무 어렵죠, 공이. 오늘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용혜연지 선수인데요. 네. 두 차례에 뱅크샷 성공시킨 바가 있는데요. 3뱅크.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오! 두 차례. 두 차례. 네. 용혜연지. 네. 오늘의 히어로즈입니다. 3연속 뱅크샷으로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오늘 정말 잘 치네요, 용혜연지 선수. 네. 오늘 뭐 당연히 최고의 순값은 용혜연지 선수죠. 물론 이제 계산은 했는데 조금 다급하게 스토로그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타임아웃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네. 크라우네테 선수도 용혜연지 선수에게 칭찬에 격려의 말을 던지네요. 오늘 뭘 해도 되는 날이에요, 용혜연지 선수가. 분위기 웨이커. 용혜연지 선수가 오늘 팀을 살렸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또 시작되겠습니다. 자세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반탄이 절로 나오는 멋진 스토로그였습니다. OTSC 한 폭풀하다가 2연승입니다. 4연패 2연승을 했는데 확실히 팀 분위기. 젊은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불같이 일어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거죠. 세트 스코어 4대0. DS 챔프프라다 키오루지가 아주 멋진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 크라우네테을 압두하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진 스토로그가 패배합니다. parentA sontus ×s A S E E A E E A P